정말 이번만큼은요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꼭 실행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저희가 다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6주 완성 경매 정규 클래스 1기가 곧 개강합니다 1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강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소수 정예로 경매 기본부터 법원 입찰까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경매 정규 클래스에요 20명 소수 정예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정말 한 분 한 분 케어해서 경매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꼭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번 클래스를 모집하게 됐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제 경매 VOD 강의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 대략 188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도 99% 정도는 만족하셨다고 이렇게 많은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임장 갔을 때 요령이나 방법을 잘 알려드렸고 진심으로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초보가 들으셔도 잘 이해가 되셨고요 그리고 무조건 제 강의를 추천하신다 고맙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13년 동안 투자를 계속 했기 때문에 실전에 도움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법과 판례를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혼자 유튜브 공부하시다가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신데요 뒤죽박죽이었던 머리가 정리된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 바이블로 삼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아주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 얘기 좀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런 분들이라면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3040인데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시고 좀 불안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 경매를 하고 싶긴 한데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그리고 공부는 몇 번 했는데 실행을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매매할지 전세사 할지 현재 시장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결정을 못하시는 신혼부부들은 꼭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정규 클래스를 놓치면 후회하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저의 경매 정규 클래스가 어떻게 다른 분들과 다른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 경력 13년차 실전 투자자가 직접 알려드리고요 그냥 이론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현장에서 뛰는 실전 투자자라는 건요 그만큼 부동산 현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감지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몇 건의 성공 사례가 아니고요 80여 건의 투자 성공 사례를 통해서 어떤 물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얻었는지도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VOD 강의가 아닌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강의라서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번 강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1대 1 상담 건이 있어요 6주 과정 이후에 수강생 한 분 한 분 각자 상황에 맞춰서 투자 방향성이나 내재마련 방향성을 잡아드리고요 물건 추천과 분석을 진행해 드릴 예정이에요 보통 이런 상담 건 따로 파는 것들도요 최소 건당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도 합니다 조사해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1기생 분들은 교육 과정 포함해서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법원 현장에 가서 모의 입찰도 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1기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큰 혜택이에요 1기 분들에 한해서만 내 집 마련 하실 때까지 다시 무제한으로 권리 분석 피드백을 해 드려요 경매를 다 배우고 직접 하고 싶어서 조사도 다 했는데요 막상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겁부터 나시잖아요 누군가한테 한번 확인 받고 싶은데 확인 받을 것이 없죠 그래서 제가 1기 분들에게는 낙찰 받으실 때까지 입찰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무제한 피드백을 해 드립니다 다만 이건 내 집 마련과 주택에 한해서예요 이번 과정이 내 집 마련이 목적이니까요 갑자기 뭐 특수물건이나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거 무제한 피드백 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저와 함께 과정을 함께한 내 집 마련이나 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 피드백을 해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피드백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이렇게 한번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한 건당 20에서 30만원씩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수강생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완벽 밀착 케어 시스템으로 6주간 경매 기초부터 낙찰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별 상담과 1대1 피드백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강생분들과 카톡방을 운영하고 조를 짜서 임장도 가는 과정이라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경매 동기분들도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되는 실무 관련 파일 17종을 드릴 겁니다 시기마다 딱 맞게 보낼 명도 관련 내용 증명과 명도 시 필요한 확약서 등 총 15종 파일을 드리고요 임장 체크리스트 입찰과 산정표 이런 것들도 나눠드려요 실무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래 저희 소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안내해 드릴게요 6월 1일에 시작해서요 7월 6일까지 총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5주가 지속이 되고요 오프라인 법원 체험 1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카카오톡 단체방은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두 달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강의가 있을 예정인데 강의 이후에는 그에 맞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욱 열심히 따라오실 수 있겠죠 실력도 더욱 늘 거고요 조별 임장 주간이 있고요 그리고 임장 서면으로 피드백 해드리고 6회차 오프라인 법원 입찰이 있습니다 1주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내집 마련 지역 선정과 물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현재 시점 돈 되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전 조사로 집에서 관심 아파트 인근 사전 조사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가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지역과 피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대구에 급한 하락을 미리 예상을 했었고 21년도부터 그리고 동탄이나 안산 일산 같은 지역들의 급 상승을 미리 예견을 했었는데요 그 데이터들에 입각해서 이 추천 지역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위험 지역도요 2주차에는 권리 분석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스피드 옥션을 활용해서 경매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필수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소 기준 관리 찾는 법 공적 장보 보는 방법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는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권리 분석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동산 경매 절차와 경매 3대 서류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소되지 않은 권리와 예시로 쉽게 배우는 배당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4주차에는요 물건 임장과 낙찰가 산정하는 실전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부동산 방문에서 어떻게 하고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임장 노하우와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그리고 현재 대출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낙찰률 높이는 입찰가 산정 방법과 수익률표를 활용한 입찰가 산정 및 입찰가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5주차에는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명도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례로 알아보는 명도 정과정과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 그리고 대상자와 통화 시 읽기만 해도 되는 대본 그리고 제가 만든 내용 증명과 관리비를 요구하는 관리소를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명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거의 체계화 시킨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체계화 시켜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걱정 없이 명도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주 차이는요 법원 현장 체험 및 모의 입찰을 하는데요 수강생분들과 좀 시간을 맞춰야겠죠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장 체험을 하는데요 집생과 김코치님이 함께 합니다 서초동에서 경매 컨설턴트 중에서 상위 1%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함께 조사한 물건에 모의 입찰을 해보고요 입찰 후 저희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회고 및 종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래스의 핵심이요 바로 1대1 맞춤 코칭과 입찰 물건에 대한 피드백인데요 정말 이번만큼은요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꼭 실행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저희가 다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요 실제 경매 컨설턴트로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드리는 1대1 맞춤 상담과 물건 추천 물건 분석 이렇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도요 수수료를 받았는데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상을요 지금 받아 가시는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강의겠죠 또한 실행이 어려운 분들의 마지막 고민인 조사를 다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놓친 건 없나 그 불안감을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입찰 물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내 집 마련 하실 때까지 언제든 물건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정말 다 드리는 거 맞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경매 공부를 한번 해보시거나 낙찰받는 방법을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요 이미 아실텐데요 유명 강사의 컨설팅 1회 비용이 300에서 500만원 그리고 경매 회사에서 가입비가 수십에서 수백만원 단위고요 낙찰되면 수수료가 최소 300에서 1500만원 까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결과를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혼자 실패 한 번만 해보세요 최소 천만원 이상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매달 낙찰가와 매물 가격들이 점점 바뀔 겁니다 시간 핑계 그리고 여유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시다 보면요 결국 또 떠나는 버스를 보게 될 겁니다 수강생 혜택을 이렇게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걸 굳이 돈으로 환산해 보자면 총 470만원 정도 가치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강의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구성과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여러 번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회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에 이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바짝 공부해서 급상승으로 버스가 떠나기 전에 우리 수강생분들을 그 버스에 꼭 태워 드리고 싶어서 이런 목표로 만든 클래스예요 한 달에 7만원 정도만 투자하셔서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마감되니까 서둘러 주세요 약 40여분에 실제 고객 성공 사례가 다 있어요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곧 마감되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셔도 되고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상 질의응답 게시판이나 제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로 가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둘러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남겨주세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